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거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사용설명서. 선생님, 무엇이든 물어보야. 사실은 사탄인데, 사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탄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따로 제목을 짓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오늘 또 퀘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오, 선생님이 지금 실물을 치르는데 궁금증이 많네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싹 다 모아서 답변을 해보려고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실물은 얼마나 풀어야 효과적인가요? 이거를 참 많이 묻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개개인마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실물을 많이 풀어도 되는 친구와 적당하게 풀어도 되는 친구와 좀 적게 풀어도 되는 친구와 안 풀어도 되는 친구는 없어. 그건 없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네, 그 기준이 일단은 권장사항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실물을 대한다라는 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 1, 2, 3, 4 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 일요일까지 그치? 한다.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권장사항은요. 반드시 뭐야? 풀고 피드백하는 거야. 풀고 피드백 풀고 피드백 풀고 피드백 이거야. 그래서 하루 정도 뭐야? 종합편 그치? 종합정리 그게 가장 평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루걸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다음 날 하는 거야. 다음 날하고 다음 날하고 다음 날하고 일주일 했던 거 종합해보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표준일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아니 선생님 나 그냥 하루 보고 오후에 바로 피드백이 가능해. 어 그럼 매일 봐. 선생님 제가 어휴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요. 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그거는 이제 자기 재량껏 하면 된다는 얘기야. 심지어 선생님은요. 저는 오전에 보고요. 오전에 보고 정심때 정심때 피드백하고 오후에 보고 저녁때 피드백도 가능해. 1일 이 실모 뭐 실모가 무슨 끼니예요? 어 뭐 그게 감당이 되면 감당이 되면 해도 돼. 그게 감당이 된다면 전국에 몇 명 없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건장상 보통 하루 걸러 정도 하면 충분히 여러분 들면 실모를 통해서 막판 점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피드백하는데 좀 더 남들보다 틀리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덜하다면 그런 식으로 좀 양을 늘리거나 그 안에 좀 줄이거나 선생님 저는 세 개도 부담이다. 세 개도 부담이야? 그러면 그래 이틀 해도 돼. 하루 걸러 이틀. 이틀 피드백 보고 한 번 보고 일주일에 두 번 봐도 돼. 선생님 저는 두 번도 부담이야. 두 번도 부담이면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네.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실전 경험 없이 수능장에 가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의지지 뭐.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꼭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실전 경험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하다. 다만 아무거나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전 모의는 분명한 건 좋은 모의와 그렇지 않은 모의가 분명히 또 구혈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 수능에 도움되는 걸 해야지. 도움되지 않는 거. 아니 도움되는 게 있다니까. 도움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도움되기보단 그치?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치? 수동적으로 임하고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유혹을 당한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일단 죽이는 뭐 그런 건데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풀어야 돼요. 실물을 언제부터 풀어야 돼요. 저는요 선생님 딱 보니까 뭐 틀리는 게 많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실물 풀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본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랬잖아.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많이 틀려도. 많이 틀려봐야지만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잖아. 여러분 실전에서 경험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수학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 개념만을 쌓는다고 해서 보통은 대부분이 뭐야? 아는 개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니까. 아는 것만 한다니까요.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봐야지만 내가 이런 게 약하구나. 그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 약점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완해 나가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시험을 안 보는데 시험을 안 보는데 내가 약점이 뭔 줄 알아? 자꾸 그냥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아는 것만 쳐다보고 아는 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채파기 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학교에서요. 어느 학교가 A라는 학교가 시험을 자주 보고 B라는 학교는요. 시험을 자주 안 봐. 당연히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시험을 많이 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왜? 시험을 많이 치르면 치러서는요. 학습 결과물이 좋아져요. 이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선생님 전 실무 봐도 안 그래. 뭐야? 네가 대충 보기 때문이야. 이건 뭐 그냥 실문데. 그냥 사설 실무에 불과한데 그냥 대충 보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실무는요. 여러분 오늘 나 시험 봐. 뭐야? 오늘이 수능이야. 오늘 수능 보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야. 그래야지만 효과가 더 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줘야지만 선생님이 실무 만들 때 애들이 얘를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데 내가 헛도록 만들겠어요? 못한다니까 그렇게. 그 책임을 실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능이다. 미리 보는 수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임했을 때 당연히 뭐야? 효과가 클 테니까. 그래서 아휴 그래.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야. 아우 선생님 실력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일주일에 3회 정도 기준에서 일주일에 2회 일주일에 1회 적어도 1회를 하시면 돼. 크게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시험 봐 보고 내가 약한 거 약한 거에 또 레벨이 있을 거잖아. 나는 3점도 틀리네. 난 54점도 틀리네. 그런 것들 먼저 정복해 나가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수능사학은 유한해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해도 무한하대. 수능사학은 그렇지 않아요. 30개밖에 안 나와 문제가. 30개밖에 안 나오고요. 30개에 나오는 유형들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돌고 돌거든.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막판에는 이제 정복할 게 없는 거야. 그런 날이 수능전에 와야죠. 수능전에 올 수 있도록 용기 내서요. 그치? 수학은요. 자신감 중요하다 그랬어. 자꾸 시험 보니까 점수가 안 나니까 심으러? 아니야. 자신감이 없으면요. 선생님이 놓쳐야겠잖아. 태도가 안 나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쫄아. 자신감 없으니까 문제 부르고 쫄아. 그러면 태도가 경직돼. 사고가 경직돼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뭘 해도 내가 틀려도 오늘 자신감. 그리고 틀린 게 많으면 그만큼 내가 약점이 많으니까 빨리 보완해야겠다.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하다고요. 그런 마인드를 이마시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니 실무는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데? 누가 그래?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실무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무를 실전모의를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만드는 거예요. 사설실모. 그치? 물론 선생님도 사설실모야. 사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문항 하나를 제한된 중에 풀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이 있도록 설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책임을 하는 걸 만드는 실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실무를 여러분 선택해야죠. 좋은 실무를 가지고 풀다 보면 분명히 변해요. 여러분들의 뭐가? 문제를 읽는 태도가 변해요. 문제를 읽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주면서 분명한 건 낯선 문제에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거야. 근데 이 낯선 문제에 강해지고 문제를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니 실무 아직 할 때가 아니라서 안 하면 안 돼요. 안 늘어. 안 는다니까. 자꾸 그냥 맨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올바르게 아니 실무 보고 피드백을 안 하는 점수가 오르겠습니까? 그치? 아니 맨날 시험을 자주 보는데 피드백을 안 해. 점수가 오르겠냐고요. 많이 보면 뭐합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권장상선이 뭐야? 하루 보고 하루 피드백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좋은 실무는요.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이 매번 반성하고 감동하면서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 행동하는 그 그 영역이 달라진다니까. 결국 수능사학은 여러분들이 뭐 내용 영역을 몰라서 틀립니까? 안 그렇다니까. 내용 영역을 몰라서 틀린 건 공부 안 한 거죠. 근데 대다수 애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알아도 틀리는 거지. 알아도 틀리는 거야. 왜?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치? 지식적인 부분을 알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영역들은 전부 다 어디? 자꾸 제한된 시간에 풀어봐야 돼. 시험을 봐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아진다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 그래. 그래. 선생님 실무 풀고는 안 돼. 그러면 오답 어떻게 해? 아니 피드백 중요한데 피드백 하는 법을 모르겠네. 이런 거. 아니 뭐 피드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의 표현 방식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막 궁금해. 여기 왜 이런 표현이 있지?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뭐지? 자꾸 물음표, 호기심 궁금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궁금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면에 설치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실전에 가면 또다시 뭐야?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 오답을 할 때 기본 마인드는 뭐야? 강의야. 해설 강의. 해설 강의에서 내가 왜 문제를 읽어주고 있잖아. 문제를 읽으면서 반응하고 있잖아. 야 이런 표현 보면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이런 생각이 먼저인 거야. 이런 생각하는 법. 그렇지? 궁금해하는 거. 이런 태도를 배우는 게 먼저야. 이게 행동력이 뭐야? 시초인 거예요. 그런 걸 지면에 설치는 배울 수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돼.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러면 오답은 선생님이 또 오답노트 하려는데 오답노트를 또 뭐야? 예쁘게? 물론 예쁘게 하면 좋지. 그런데 예쁘게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좋은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 오답은요. 일단은 시험지 자체에 시험지가 이렇게 시험지가 크잖아. 시험지가 크잖아. 시험지가 크면 내 시중에 가면 어? 뭐야? 포스트잇도 있다 말한 거 있어. 포스트잇 큰 거. 이거 PPL 아니야? 어? 포스트잇 큰 게 있어. 큰 거로 딱 여기다 가리면 딱 맞아. 어? 그러니까 어? 네가 여기다 푸는 적 있잖아. 푸는 적에다가 얘로 이제 이렇게 가려놔. 붙여놔. 그리고 거기다 메모하는 거야. 어? 내가 이 문제를 처음 읽을 땐 난 이러이러 했는데 역시 난 맴매다. 어? 난 맴매다.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 여기서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난 호기심이 없었다. 난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뭐야? 무식하게 풀었다. 맞긴 했지만 오래 걸렸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를 오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 건데 맞은 것도 여러분 어떻게 빨리 맞추느냐를 오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다 메모해놓고 이렇게 붙여. 예쁘게 막 오리고 접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가장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봉투 활용법이야. 우리가 실전모의를 우리가 보통 할 때 실전모의는 항상 뭐야? 네. 봉투가 있어. 봉투 뭐야? 버리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네. 봉투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그래서 봉투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이 문제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할 필요도 없어. 봉투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수학원, 수학투, 선택과목 이렇게 봉투를 세 개를 만들어. 그래서 그것마다 예를 들어 그 해당되는 과목에 맞춰서 그냥 복사만 할 수 있는 담아놓는 거야. 예쁘게 오리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 풀로 붙이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봉투에 뭐야? 그냥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고 머릿속에 상상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할만해? 어? 이걸 내가 왜 여기에 넣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 꺼내면 돼요. 다시 넣지 않으면 돼. 비보건. 어? 근데 다시 받는데도 뭐야? 다시 받는데도 어려워. 그럼 다시 복원. 다시 봉투에 넣고. 그게 가장 심플해요. 그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답 놓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시간을 절약하면서 활용도가 높았던. 그거야. 그래서 봉투 활용법을 그렇게 해주면 좋아. 자기가 그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뭐 큰 단원 대단원별로도 해도 좋아. 감옥별 대단원. 그치? 어?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뭐 봉투가 꼭 아니어도 좋아. 분류만 해놓으면 좋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1월달 여러분 11월달 15일간이요. 절대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 이때 이 오답 놓도 봤던 이렇게 봉투 분류해놨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쌓일 거잖아. 그럼 여러분 뭐야? 자기가 약한 게 많이 쌓여.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쌓이게 됐다니까. 그럼 당연히 집중해야지. 그런 거 집중훈련하는 거야. 그런 집중훈련하는 시기에 15일이면 절대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에 한 공부는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때는 하루하루가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루가 한 달이요. 하루가 한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시간인 거야. 헛돌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선생님 뭐해? 그래 네가 이렇게 분류 잘해가지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뭐야? 그거 분류해서 만들어오는 게 선생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주는 파이널 코드라는 교재야. 파이널 코드 교재가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로 틀리는 어떤 주제들을 잘 분류해놔서 여러분들이 그걸 집중훈련할 수 있게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도움받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자신감 잃으면 안 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돼. 방법은 선생님이 안내하니 실행은 당신들이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은 그런 두 가지야. 그치? 시험 보고 시험지 당일날 포스트잇으로 활용하거나 그중에 또 소중한 문제들은 이렇게 봉투에다 담아놔서 담아놔서 꺼내보고 꺼내보고 꺼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주면 가장 효과가 크다. 그거 안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론 쪽으로는 오답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실수한 거 있잖아. 이거 실수야? 그리고 뭐야? 실수야? 그래 놓고 뭐야? 실수야? 해 놓고 이렇게 바꿔놓는다. 이런 심리. 아니야. 실수한 건 또 틀린 겁니다. 인정을 해야 돼. 실수는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아, 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되게 인간적이다야. 그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넘기지 마시고 실전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 원인들도 보셔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문제 내에 어떤 표현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근거 있는 피드백 하는 거야. 그걸 아까 포스트잇 같은데 적으란 얘기야. 특히 낯선 문제. 낯선 문제인데 내가 이미 봤어?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낯설지 않으니까 이제 경험을 위해서 푸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네가 그래서 초심이 중요해요. 낯선 문제를 풀었어도 내가 틀렸는데 다시 봤더니 익숙해서 푸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야. 언제나 다시 처음 봤을 때 내가 왜 뭘 대처를 못했지? 내가 이 처음 봤을 땐 뭘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낯설 때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 것들 메모해 두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하는 게 피드백인 거야.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한 번 글로만 적어봐도 효과가 커요. 왜? 글로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다시는 그런 걸 덜하게 되거든.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거야. 작은 사소한 거지만 그런 하나의 행동에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이 선생님 제가요. 실력은 충분해요. 실력은 충분한데요. 점수는 계속 안 나와줘요. 가만 봤더니요. 실수에서 틀린 게 많아. 그래. 웃자죠? 그쵸. 실수가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실수들이 있고 사실은 실수가 아닌데서 실수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정하는 거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는요. 절대 아 실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 아니야. 실수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수는 더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새롭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이 실수하는 걸 또 많이 보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야. 왜? 남이 실수하는 걸 많이 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안 했던 것도 실수해. 그러니까 기 닫고 눈 닫고 나 본연의 자세야. 나는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나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실수는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문제 풀다가 계산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더 쓰게 되고 더 낭비가 되고 더 실수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는 의식하지 말고요. 그냥 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고요. 최대한 평소대로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는 대로 푸는 거예요. 아니 제한된 시간에 내가 언제 풀었던 거 계산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 있어. 초벌로 풀 때는 빨리 푸는 게 맞아요. 대신 내가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실수했던 패턴을 모아봤더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데서 많이 실수하네. 그래서 그걸 너 자신을 알고요. 그래서 뭐야? 검토해서 고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봉투 활용 중에 실수 봉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봉투 하나를 만들어서 네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A4지 한 장에 2하고 3을 더 있던 6이에요. 2하고 3을 곱했는데 5두인데요. 이런 거. 그런 거를 큼지막하게 적어놓고 봉투에 그냥 담아놓으세요. 그러면 봉투에 이제 쌓일 거잖아. 그게 너의 패턴인 거야. 아 나는 주로 이런 걸 실수하는구나. 이 패턴을 잘 모아두고요. 그리고 역시 11월달 15일간 동안 뭐야? 여러분 매일 꺼집어봐. 매일 꺼내봐. 매일 꺼내봐. 그러면 수능 직전에 본 건요. 수능 때 여러분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거면 돼. 그거면 되는 거야. 선생님 아니 수능 때 그동안 했던 실수가 아닌 새로운 실수를 창조하던데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노력하자라는 거야. 이미 했던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치? 그 노력이면 돼. 그걸 의식하는 순간 실수는 더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죠. 문제를 차분히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땐 차분히 읽을 때 풀이는 언제나 신속하게 하는 게 맞아요.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맞고요. 대신 이런 패턴을 발견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 전략에서 뭐야. 찾아서 고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검토하는 법도 안내를 드리는 거잖아. 그치? 뭐야. 두 가지였죠. 결론부 검토, 문제 다시 읽기. 그런 전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치면 돼. 찾아서 고친다는 생각하면 돼. 검토에서 고치면 되지. 내가 서른 개를 다 실수하겠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 한두 개 때문에 내가 눈물 나는 거니까 실수가 많은 것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걱정은 하면 할수록 뭐한다? 실수는 더 생기거든요.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대비하시고 모아두시고 1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실수봉틀을 한번 만들어달라. 딱 그거. 그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사실 이렇게 유혹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뭐야. 좋은 실무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막판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실무는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실무가 있다니까 여러분 풀고 났을 때 태도적인 반성을 해주고 감동이 있고 지저분한 마음은 그냥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실무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실전적인 어떤 태도 행동 요약들을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선생님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니까 같이 열심히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더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더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날게요. Bye-bye.